제 3차 현금지급안 등이 포함된 초당적인 인프라 투자 합의안이 이르면 오는 19일 연방 상원에 상정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치정보매체인 더힐이 소식통의 전원을 이용해 이같이 보도했습니다. 오늘 인싸디위스의 첫 소식으로 전해드립니다. 더힐에 따르면 초당파 핵심그룹은 여전히 8년간에 걸쳐 1조 2천억 달러 규모의 합의안을 입법하기 위해 노력 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소식통에 따르면 이번 회기 기간에 상원은 이르면 오는 19일 주중예산 결의안과 초당적 지출안을 통과시키기 위한 투트랙 전략의 일환으로 초당적 합의로 전환될 수 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연방 상원은 지난 4일 이후 약 2주 동안 휴회 중이지만 백악관과 함께 여야 내부에서 소집 요구가 빗발치고 있습니다. 이미 지난달 말 조 바이든 대통령과 민주공화 양당 초당파 핵심 인사들이 발표한 합의문의 본문을 확장하기 위해서인데요. 앞서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6월 24일 백악관에서 민주공화 양당 초당파 의원 10여 명과 만나 석 달간 공존해온 인프라 예산안 협상을 정격 타결하기도 했습니다. 당시 합의된 예산규모는 5년 동안 9,730억 달러 또는 8년간 1조 2,090억 달러입니다. 어느 쪽이든 도로와 인터넷, 전력 분야 등에서 신규 투자 5,790억 달러는 포함됐습니다. 이는 지난 3월 바이든 대통령이 처음 연방의회에 요청한 2조 2,500억 달러에 비하면 그 규모가 절반으로 줄어든 수치입니다. 바이든 대통령과 민주공화 양당 의원들은 또 법인세와 소득세 증세를 법안에서 제외하기로 합의했고, 필요한 예산은 국세청의 증세 강화와 연방기금의 용도 변경, 그리고 민간 파트너십 등으로 충당하기로 의견을 모은 바 있습니다. 전략 비축유 일부 매각과 또 무선통신 주파수 경매 등으로도 예산을 보충하기로 했는데요. 현재 민중공화 양당의 처리기한이 촉박한 상황입니다. 일단 차스슈머, 연방사원 민주당 원내대표는 양당의 합의안이 좁혀진다면 오는 9월 전에 민주당 단독예산 결의안과 수저달러 때 인프라 지출안을 상정하게 원하려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연방사원은 이제 오는 12일 다시 열리게 되며, 의원들은 워싱턴에 8월 첫째 주까지 머물 예정입니다. 이는 민주공화 양당의 합의가 이번 회기 2주차에 상정될 수 있다는 의미라고 정치적 문媒의 제터힐은 전했습니다. 이는 민주당의 합의가 이번 회기 2주차에 상정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는 민주당의 합의가idez.